안녕하세요. 샌드박스 공식 크리에이터 오아입니다.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복스에디 기초 강의에 이어서 더 수준 높은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중급자를 위한 강의답게 공식 크리에이터 글로벌 1등을 달성할 수 있었던 에셋 제작 노하우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한 템플릿 파일도 제공해드리고 세밀한 세팅까지 모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미적으로 더 수준 높은 에셋 만들 수 있도록 조형원리에 기초한 수업부터 질감 묘사 등등 디자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8년차 디자이너인 오아가 초보자의 초점에 맞춰 쉽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복스에디 툴 강의만으로는 막히는 부분들이 많으셨다면 이번 강의 더욱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